잘 먹고 다니냐? 먹었어? 엄마와 같이 먹어? 갖다 놨잖아? 엄마 옆에 그렇게 좋으니 응? 이러면 뭘로 져줄까? 응? 눈놈하게 생겼네 밥 먹어? 어서 먹고 있어 망군 밥 먹자 밥 먹자 미미가 오면 나나가 안 오고 응? 같이 다니면 안 되겠니? 이 녀석들아 어째 이렇게 응? 미미야 미미야 어서 먹어 이리 봐 산이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 땡기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잘 됐어 도움이 됐네 응? 도움이 됐네 응? 도움이 됐네 고맙다니마 응? 많이 먹고 가 뭐 먹었어? 산아 어디가 이 녀석아 흐흐흐 아이고 그냥 당겼네 사위야 다 Bird 베르 유무야 유자야 유자야 어디갔어 빨리와 유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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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다 어디갔니 아유 집에있지 이 녀석아 어디갔다와 밥먹자 어떻게 이뻐 유자야 이러나 유자 어디갔지 집 나갔네 혹시 장수이랑 둘이 손잡고 집 나갔나 응 그런게 아닐까 어디갔어 밥먹자 너밖에 없지 장수이랑 손잡고 나갔나 유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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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깡이 어디갔다왔어 아까 없더니만 이 녀석아 응 가자 밥먹어 가자 응 응 응 응 응 어디갔다왔어 얌전히 집 지키고있지 아하 나와봐 잘 먹고있어 응 얼굴 한번 보자 이녀석아 야야야 얼굴 한번 인사 한번 해 아이고 아이고 많이 먹어 응 응 응 행운아 아픈 데는 없니 밥먹고 오는거야 응 잘살고 있는거니 잘살고 있는거니 야 얌전히 먹고있어 아이고 애들 입맛이 없나 와 초롱이 살아났나 우리 초롱이 약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응 초롱아 응 초롱아 방울아 잘살고 있어 자 우리 방울이 자 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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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귀야 좀 살아났네 살아났네 아프지 말자 약 계속 먹어야 되는데 조금 더 먹자 약을 응 레오 레오 료 료 에그 레오 읍 ask 어머리 남집사 락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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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구 내호야 다 때려 부숴라 이 녀석아 아빠 돈도 못 버는데 아프지 말자 우리 철훈이 아프지 말자 사이벌하다 사이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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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방금해 아이유 아이유 이제 좀 초롱이 담내 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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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울이 너무 과격해졌는데 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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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고